여길 집 뭘로 왔는데 사람 되게 많아요 가족들도 쌈도 있어요 근데 막막막이 되겠지 이 집 안에 5인도 3만 2천 여기가 쌈 울랭 울면 그냥 먹으면 안 돼 울면은 이게 있어야 돼 와 10초 10초 저장하고 있어야 돼 저장 찌콩이에요 울린렛 어떻게 나와 저장 저장 다이브점 그리고 그리고 다른 여기 분위기 좋아요 식당 근처 느낌 그쵸 아닌가 약간 신당 같은가 별론가 옆에 반짝반짝 오랜만에 고기 먹었는데 배불러요 집이 조금 먼데 오면서 이제 거의 가까워져가지고 근데 작은 가시덤불에 꽃 이쁘다 잘 안풀려 엄청 오랜만에 미스카르 다 먹어보는데 꿀도 좀 넣었어 근데 잘 안풀려서 맥싱불 있잖아요 제빵용 제빵할 때 맥싱불에다가 막 맥싱불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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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카시아 밤꿀 하얀꿀 다 들어갔는데 스카리로 밀크티반들 응 근데 미니언 역시 힘들어요 그러더라 근육갈비처럼 건강식을 유스카르로 마주로 시골을 펌펌이 어떻게 하지 너무 더 예 네 그런데 완전 개꿀맛 근데 꿀이 좀 더 많이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 애매하네 덜 다 넣어서 덜 다 넣어서 덜 다 넣어서 덜 다 넣을 것 같은데 아 좀 더 넣을까 응 왜 왜 여보 다 먹고 아니야 그냥 꿀 좀 더 넣자 다 먹기에는 좀 그래 좀 더 달게 먹을게 맛있겠죠 이 숟가락 이 숟가락 좋아요 너무 조금 넣어 너무 많이 넣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엄청 달아지는 거 아니야? 너무 달아서 덜 넣었네 나 얼음이 덜 넣었네 이거 미친 뒤져서 그러나 썩기라고 이 숟가락 안들어 알벗게도 미친 미사꺼 같아 어우 이거 빨리 먹었네 숟가락 꾹었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팥도 썰고 시키면 여성리도 내놔 너무 더러워 아무튼 시원한 맛 여름 저의 간식으로 먹으면 딱 종이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후회는 없으셔봅 맛있다 저도 오늘 저녁만에 먹었는데 고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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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평 고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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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아이스크런치 여기 aos백다방 있는데 최근에 커피바라다만 있어서 시작했는데 택다방도 있던 거 다 감겨놔서 아이스 레러나이스에다가 탄산수 변경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었잖아 싹 맛있다고 해서 다 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맵지? 없던데 메뉴엘 이랬는데 토핑초가 본장이었어요 여러분 되게 맛있게 생각나서 손가락도 입어서 모양이 망가졌는데 맛있겠지? 아 불어 엄청 예쁘다 막 드림같이 보이네요 정말 뭐세요? 아 절탈 뭐야? 무슨 질질이니까? 진짜 보인다 푸런스 샅 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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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이게 낡은 지갑인데 업그레이드 무거워서 밀어버리기 되게 크지가 않아 지갑 무겁무겁 방울질 너무 귀엽고 예쁘다 가격도 2000원으로 이렇게 안 relieve 바다 셀바사 리가 들어있고 반짝 호락반짝이 너무 이쁘다 상의 받고 싶었다고요 미터는 6개 진짜 센터 있는 칸도 있고 이렇게 돼있어 그녀집에다 샀던 셀바사가 추억이 돼버려서 이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마트 갔다가 샀던 건데 얼마쯤 됐어요 산지가 근데 안 먹고 있다가 저녁에 점심에 라면 하나 콩라면 조금 하나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어지럽고 배고파가지고 저녁은 좀 든든하게 칼바사 썰지 먹으러고요 기름버섯 둥둥 뜨는 거 보이시죠 한번 삶아줘야 돼 그리고 구우면 진짜 맛있거든요 치즈도 산지 좀 됐는데 며칠 됐는데 아직 안 상했거든요 오래되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껴안춰서 먹으러요 살찌겠지만 배고프고 기운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돈이 없어서 뭔가 알아보고 있는데 서류 좀 챙겨야 되고 바쁘고 힘들더라고요 매직쯤에서 갖고 왔는데 힘들어요 익으면 맛있게 구워서 먹을게요 배고프다 뒤에는 칼치도 내는데 앞에도 내야 돼 칼치도 먹은 거까지 대박 맛있겠죠 치즈볼에 갖고 얼마 안 됐어요 치즈볼인지는 빨리빨리 먹어서 치즈볼 저녁이라 낮나게 먹어야 돼 이게 치즈볼에 갖고 얼마 안 됐어요 치즈볼에 갖고 얼마 안 됐어요 치즈볼인지는 빨리빨리 먹어서 치즈볼 저녁이라 낮나게 먹어야 돼 치즈볼에 갖고 Istedan 치즈볼에 어떤 맛도 껍질이 없었어요 치즈볼에서เป็นaneous 치즈볼에 맞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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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바드 칠바드 마늘 마늘 칠바드 칠바드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나의 고소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칼치도 있어요 치즈가 별로 안 넣는다 안이 많이 적어져서 치즈가 많은 치즈가 투하 싶어요 칼칼국물은 안 넣는다 우유도 있는데 우유는 빅스 가루 타먹을 거고 칼치도 안 넣는다 제대로 김치도 해야겠어요 디저트 먹고 싶었는데 돈도 없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어서 나중에 땡기면 먹고 오늘은 라면 저녁으로 먹으려고요 칼칼만 돌리도 먹었는데 배고프라 푸르륵거리고 있어서 배고파요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똥집 어제 샀는데 포장했어요 이거 인형 못 포장하는 지퍼백인데 딱히 둘 데가 없더라고요 좀 멀어갖고 얼마 안 남았는데 초촐한 제 정신이 어지럽다 밥을 먹는 거 그 다음은 마지막 화면이 혼도 없고 통장은 없어 나는 빌털털이 그 옷이야 그리고 이거 3,000원짜리 비싼데 맛있다잖아 이거 모르고 싶어서 기조도 비싸고 배달 안 시켜먹고 배달 못했구만 먹고 싶어서 편해져서 파악 중 음료 한 번 해봅시다 마스 베트 며어로 끓일까는 게 뭐지 다른 영상은 아직 오래로 보면서 가볍게 살 좀 couch 방 ness 어려운ils 삶의 책을 갖는게 중